오늘은 퇴직 후 소자본 창업, 국수집 성공 노하우 메뉴, 인테리어, 마케팅까지 완벽 가이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자본 창업 아이템으로 가장 인기 있는 국수집 창업,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면 종류부터 메뉴 구성, 인테리어, 마케팅까지 국수집 창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국수면 종류는 소면, 중면, 칼국수면, 소바면 등 다양합니다. 강면의 특징을 살려 비빔국수, 잔치국수, 칼국수, 냉소바 등 다양한 국수 메뉴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소면 얇고 부드러워 비빔국수에 주로 사용됩니다. 매콤한 양념과 어울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중면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잔치국수에 적합합니다. 멸치 육수와의 조화가 환상적입니다. 칼국수, 면 넓고 두꺼워 칼국수에 주로 사용됩니다. 김치와 함께 끓여 먹으면 속이 든든합니다. 소바면 메밀의 구수한 향이 일품인 소바에 사용됩니다. 여름철 시원하게 즐기기 좋은 메뉴입니다. 국수집 메뉴 구성은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기본적인 국수 메뉴 외에도 다양한 사이드 메뉴를 추가하여 고객의 선택의 폭을 넓혀보세요. 시즌 메뉴 계절에 맞는 메뉴 개발로 고객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에는 냉국수와 콩국수, 겨울에는 칼국수와 잔치국수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퓨전 메뉴 국수에 다양한 재료를 첨가하여 새로운 맛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크림국수, 매운 볶음 국수 등 트렌디한 메뉴를 개발해보세요. 국수집 인테리어는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고객들이 편안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픈키친 조리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오픈키친을 설계하여 신뢰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연채광 최대한 많은 자연채광을 활용하여 밝고 쾌적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간 간격, 테이블 간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여 프라이빗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수집 창업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료비 절감과 인건비 절감에 신경 써야 합니다. 단체 구매를 통해 재료비를 절감하고 셀프 서비스를 도입하여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제철 식재료 활용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여 신선한 맛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메뉴 간소화 메뉴를 간소화하여 재료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포장 판매 포장 판매를 활성화하여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국수집 마케팅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고객 확보하기 국수집 마케팅은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SNS 마케팅, 블로그 마케팅, 쿠폰 이벤트 등 다양한 마케팅 방법을 활용하여 고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SNS 마케팅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하여 맛있는 음식, 사진과 흥미로운 콘텐츠를 공유하여 고객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마케팅 네이버 블로그에 국수집 후기를 작성하도록 유도하여 자연스러운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쿠폰 이벤트 오픈 기념이나 특별한 날을 맞이하여 쿠폰 이벤트를 진행하여 고객을 유입시킬 수 있습니다. 국수 메뉴 개발을 위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육수, 멸치, 다시마, 채소 등 기본 재료를 사용하여 깊은 맛을 내는 육수를 개발하세요. 면 다양한 굵기와 종류의 면을 활용하여 메뉴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토핑 김치, 고기, 계란 등 기본 토핑 외에 계절 채소, 특이한 소스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맛을 창출해보세요. 매운맛 매운맛을 좋아하는 고객을 위한 매운 육수나 매콤한 양념을 활용한 메뉴를 개발해보세요. 건강한 메뉴 건강을 중시하는 고객들을 위해 채소를 듬뿍 넣은 샐러드 국수나 곤양 면을 활용한 저칼로리 메뉴를 개발해보세요. 퓨전 메뉴 국수에 다양한 세계 음식의 요소를 가미하여 새로운 맛을 창출해보세요. 예를 들어 태국 쌀국수 스타일의 국수, 이탈리안 파스타 스타일의 국수 등이 있습니다.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고객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새로운 메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장 조사 주변 경쟁 업체의 메뉴를 분석하고 고객들의 선호도를 파악하여 차별화된 메뉴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마케팅 새로운 메뉴를 개발한 후 지인이나 직원들에게 시식 기회를 제공하고 피드백을 받아 메뉴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수제만두 국수와 함께 곁들여 먹기 좋은 수제만두를 개발하면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됩니다. 튀김새우튀김, 고추튀김 등 다양한 튀김 메뉴를 개발하여 고객들의 입맛을 도둘 수 있습니다. 김밥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김밥 메뉴를 개발하여 메뉴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습니다. 여름 냉면, 콩국수, 비빔국수 등 시원한 메뉴를 개발하여 여름철 매출을 늘릴 수 있습니다. 겨울 칼국수, 잔치국수 등 따뜻한 국물 메뉴를 개발하여 겨울철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메뉴 개발 시 주의할 점 원재료의 신선도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리법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조리법을 개발하여 조리 시간을 단축하고 맛의 균일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가격 메뉴의 가격은 고객의 구매력과 경쟁업체의 가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책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수집 창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면 종류 선택부터 메뉴 구성, 인테리어, 마케팅까지 다양한 정보를 통해 성공적인 국수집을 운영하기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국수집 창업의 핵심은 바로 고객 만족입니다. 맛있는 음식은 기본이고 고객의 다양한 취향과 니즈를 충족시키는 메뉴를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통해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 메뉴를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강사 키리안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